자 여기가 말씀드린 제가 페아스라는 바베큐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오재미 TV를 보시는 모든 분들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쫙쫙쫙쫙 수 path 수 path 바깥에는 산으로 싹 eman Out 혹시 귀에 오 연주 dear 아이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밥에 와인 한잔이 있습니다. 드시고 싶은거 드시면 되구요 나무를 살려가지고 원래 있던 나무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나문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 많은 모습 보여드릴 것을 많이 마련한 그런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바깥에 한번 나가요 헬로우 굿이블링 레스토랑인 제로맨 땡큐 마이네임 이즈 제미 오 코미디안 코리안 뷰티풀 코미디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제미TV를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오제미하고 안어울리는 멋진 곳에 와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 여기 옆에 골프장 이름이 뭐라 그러죠 골프장 오크벨리 오크벨리 골프장 아시죠 거기 가는 초입의 산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요리를 우리 모든 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테하스라는 그런 레스토랑인데요 원래 사실은 텍사스 바비큐만 전문으로 파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비테하스 레스토랑을 바비큐를 소개는 이따가 또 제가 쇼스로 해드릴거 같구요 자 먼저 간단하게 스파게티 맨날 무슨 국수 짜장면 먹다가 스파게티 스파게티 하나 이렇게 한번 맞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스파게티 먹어 봤겠습니까 아이참 안경을 벗고 야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도마도 도마토 스파게티 이게 도마토 스파게티죠 대표님 제목이 뭐에요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세했네요 오재미 TV에서 이렇게 스파게티도 먹고 맛있습니다 사실은 외식파가 아니거든요 여기 전문집이 전문이 저거에요 바베큐 텍사스 바베큐 네 일단 토마토 파스타를 가지고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재미 TV를 사랑해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구독을 너무 안 눌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눌렀잖아요 아유 새롭게 이렇게 구경하러 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2탄 우리 저 태아스 이게 원래 텍사스인데 우리나라 바로 태아스입니다 태아스 전통 텍사스 바베큐 바베큐 레스토랑입니다 원주에 자리 잡고 있었구요 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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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얇은 크으어잉 크으아隕 아우 냄새가요 아아 이 바베큐 고기를 쭉쭉 찢어 안에다가 페트를 넣은 것 같아요 수제 바베큐, 버거 한번 먹어 볼게요 네 맛있습니다 안에 가백질 고기도 맛있고요 담백하고요 빵이 포옥 하고 씹혀요 포옥 하고 씹히면서 그래서 안에 고기와 야채에서 나오는 그 즙 즙이 그냥 입안을 흥분시키네요 미치겠다 그때 먹어라 확실히 맛있습니다 감자튀김 맛있습니다 골프장에 오실 때 골프를 치시고 올라오셔가지고 커피 한잔에 수제 보고 그리고 여기 저녁에 와인에다가 바베큐 바베큐에다가 와인 한잔 쫙 드시면 사랑하는 연인과 그리고 볼륨과 괜찮습니다 하여튼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다려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